담력 테스트를 한다며 무덤 앞에서 밤을 새다 겪었던 기묘한 게 믿으실지 모르지만 전명절때 천에 가면 무덤 옆에 가서 하루 밤을 지내고 오는 걸 철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잠을 자든 안 자든 무덤 옆에서 밤을 지새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지만 딱히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 담력을 많이 길렀다고나 할까 그리고 전 특수부대 UDT 출신이고 제대하고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 갔을 때 겪은 겁니다 군에서 훈련받으면서 이미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간은 부을대로 부었다고 할 수 있죠 겨울도 모여서 저녁 먹고 새벽 1시에 혼자 나와서 후레시를 들고 산으로 갔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 1m 앞도 잘 볼 수 없는 어둠 속을 뚫으며 담배를 물고 올라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은데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전방 8m 앞에서 누군가 있구나 하고 감지했죠 84일 가까이 되던 지팡이를 잡고 걷는 구부정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밤중에 어디 가냐고 묻길래 그냥 잡지 걷다가 들어가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나갔습니다 지륙같은 어둠 속인데 할머니가 잘 찾아갈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게 걷다가 산을 탔습니다 처음엔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아 뒷짐을 져도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러나 좀 더 올라가니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졌습니다 손까지 짚어야 할 정도로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자니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평평해지면서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 옆으로 길이 있더군요 여기서 쉬다가 더 가자 싶어 자리에 앉아 일단은 쉬었죠 담배를 피면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노려보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후레쉬를 비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이나 잘까 하며 무덤 옆에 누워서 눈을 감았죠 1문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옆에 나뭇가지 같은 거칠거칠한 게 있어서 후레쉬를 비추니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UDT에 있을 때 수중폭파 훈련 중 반증 부패가 된 어부의 시체를 보고 기전할 뻔한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를 느꼈죠 할머니는 표정이 없었어요 처음 볼 때와는 달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그냥 가더군요 산을 잘 타는 내가 한참을 올라온 산을 1미터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치익 같은 밤에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할머니가 갔던 그 길로 따라갔는데 절벽이 더군요 산의 절반이 깎인 절벽이었습니다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갔던 그 길은 절벽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할머니는 딴 곳으로 가지 않으신 거죠 절벽 아래로 할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 떨어졌다면 첨벙하는 물소리라도 들릴 텐데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오싹한 기분에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내려갔죠 올라올 때 가지나 이런 걸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군대에서 충분한 훈련을 통해 위치나 방향은 눈 감고 가도 잘 찾아내는 정도거든요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올 때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충분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해두었죠 모든 육감으로 방향과 현재의 위치 같은 건 말했다시피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산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올라오면서 부러뜨린 나뭇가지도 저절로 다시 붙어버린 듯 표시해둔 나무가 없더군요 별자리를 보려고 하늘을 보았죠 별이 없었어요 올라올 때 그 많던 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라온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진짜 어디 다른 곳에 온 느낌이더군요 제가 올라갔던 산은 무덤이 서너 군데에 있던 산이었죠 통상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무덤을 찾으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무덤이 보통 정남향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쿵수지리적 요인이라는 거죠 아까 그 할머니 때문에 오싹했던 터라 등줄기가 시끈거리더군요 군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는 곳의 위치와 방향 모든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육감으로 덤불을 해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길을 만들면서 무작정 내려갔죠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저를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서리더군요 순간 후레쉬를 비추니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있더군요 할머니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대충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더구요 충격은 후레쉬를 비추며 하체를 비추니 다리가 돌아가 있더군요 그러니 상체는 나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체는 그 반대쪽으로 180도 틀어져 있는 거였죠 그리고 팔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고 도저히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무조건 달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달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내려갔는데 길이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내려가다 산이 더 비탈져 몸이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길이 나오더군요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들 때 몸이 자꾸 떨어지려는 쪽으로 쏠리더군요 무슨 인력에 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어둠 속에 누군가가 툭 쳐서 전 굴러떨어졌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말아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었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군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 단련된 몸이라 그 순간에도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웬 여자의 비웃는 듯한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의 울림이나 가청 영역을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죠 정신을 차리자 이건 꿈이다 내가 지금 꿈꾸고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귀신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터치하진 못한다 자기 스스로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굴러떨어지면서 후레쉬를 놓쳐버려 눈을 뜨나 가무나 똑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딧불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하얀 안기가 쌓이면서 시야가 트이더군요 마치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의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한옥집이 보였습니다 내심 안도가 되었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한옥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건 진짜 기억하기도 싫은 일인데 몸이 너무 우싹해요 믿지 못하실 겁니다 믿지 못하고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겪었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고향집 근처에 이런 집이 있었나 싶더군요 요새 만든 한옥집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는데 잠기지 않은 건지 문이 열리면서 눈이 푸실 듯한 햇살이 쏟아졌죠 문 밖은 짙은 어둠이었고 안은 화난 대낮이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웬 조선시대의 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같이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토같은 복장에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웬 여자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심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에 묶은 줄을 그 여자의 팔에 묶더군요 그리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팔이 찢겨져 말에 끌려갑니다 놀래 물을 닫았는데 손가락이 나무문에 끼었죠 그 순간 도망가려고 뒤를 보았는데 방금 보았던 팔이 찢긴 여자가 절 노래보더군요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일어나보니 밝은 햇살이 비추더군요 대낮인 것 같은데도 식이나 휴대폰이 없어 몇 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쑤셨습니다 온몸이 아팠는데 특히나 손톱이 엄청 아팠습니다 손톱을 보니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주위에 피부에 심하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한참을 가니 마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어가니 나를 보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참 안됐네 라며 뭐라 말을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요 머리가 띵한 상태라 아줌마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물으니 또 한 번 놀랐죠 영월이라고 하기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영월이요? 경상도에도 영월이 있나요? 라고 하니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면서 강원도 영월이잖아 하더군요 그러고 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이 아닌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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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